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어딜까요? 여기는 롯데볼드입니다. 롯데볼드 유튜브 채널이니까 당연히 롯데볼드겠죠? 저희가 오늘 여기 뭐하러 왔을까요? 바로 저희가 요즘 응원이 필요하고 축하할 일들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.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들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어떻게 이거를 전하면 될까요? 율로 씨 사명호 하영이! 율로 15주년 축하해요! 나 사야 된다! 사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시력 좋아요? 시력이 일정이에요. 나 몽골인이지 몽골인. 굉장히 어깨가 부었습니다. 지금. 전부 다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만 믿고 한번 보시죠. 출발! 자세X 3주년과 thanks to the park, 그리고내가 heavily 답년이 필요한 게임이라 허ea tests 한 번 왼쪽으로 다 한 번 sighs. 제가 도 Economics에서 consequ Cooven micro TV 지내줍니다. nskqvm.com. 감사합니다. 아니요. 신난다! 야.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. 여로 씨 사명호 하영이! 설 energy lagi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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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ay 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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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poder. buffalo 희주, 은바, 지다, 수만서, 앵, 연조, 희주, 오빠, 제노, 앵 육루시, 시아윤, 서명호, 어쩌구, 미세이 미나, 서영이, 시은이, 그리고 민경이, 성덕고, 3학년, 육바 고생한 수험생 모두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 꽃게만 가르세요 생일 축하해, 이걸로 알려줘야 돼 생일 축하해, 어디 갔어, 나 생일 축하해, 어디 갔어 생일 축하해, 마지막 카드 클리어 생일 축하해, 마지막 카드 클리어 이번에는 프렌치 레볼루션입니다 왜 프렌치 레볼루션인지 아시나요? 프렌치 레볼루션,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봐야겠다 나 이게 제일 무서운데? 아니야, 알아봐요 그럼 안 무서워 보이네, 잡았지? 뭔가 좀... 트닉튀한 게 좀 무서운 것 같은데? 이거 약간 훌륭한데? 아니야, 괜찮아요 충분해 충분해 나 정신줄 놓치면 네가 다 입어야 된다 오케이, 내가 깨워줄게 가면 있지? 가면 있지? 이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그냥 멀쳐버리자 바로바로 입어버려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 지금부터 봐야 돼,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너무 넓어서 못 찾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, 야 이거 선이 너무 길어 플레임! 갓! 아웃! 스테이크! 야, 어디서 다 그랬는데? 천천히, 제발 천천히 가주세요, 빨리 빨리 자거든요 아, 나 공부가 돼, 공부가 돼 공부가 돼, 공부가 돼 정윤이 선착해, 당해 매일 상승으로 받아줘 엄마 아빠, 결혼 15주년 축하 도대체 공부가 돼 도대체 공부가 돼 도대체 공부가 돼 도대체 공부가 돼 어디야? 어디야? 도대체 공부가 돼 도대체 공부 뭐야? بينff 대라고 해며 나 들어갈까요? 살려고 해보자 너무 쓸어야 돼 빨리 풀어 비용만 condiciones 안 제 잘 봐, 잘 봐 ионale 비용만 치러주면 뭐라고 가 Valmet 그리고 천천히 하고 빼붙지마! 빼붙지마! 나 어떡해 나 신입자 머리병에 많이 챙기시고 돌려 조심하세요 태연아! 태연아! 김규 강아지 코코 코코는 진짜 귀여운 뽀짝 졸귀! 쪼꼬미! 하얀 떡! 초롱초롱! 너 진짜 신꽁이야! 화이팅! 너 몇 개 맞았어? 4개 다 맞았다고? 다 읽었어? 이제 리셔들 다 끝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촉촉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런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사실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네 저 오늘의 마지막 시클리 미션이 있습니다 또요? 우와! 이거 뭐야? 근데 이번에는 쉬운 거 아니야? 소원 한 마디씩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? 그래서 이 매직패스를 대상으로 매실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 소원은 다음 주차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! 이게 요행만 바라네 요행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! 제 꿈은요! 감사합니다 저 이거 콘텐츠 잘 돼가지고 시즌 2에서 또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제 꿈을 위해서 구독? 좋아요? 그럼 알람 가줘! 알람 볼 줄까지 뚝딱! 뚝딱! 부탁드릴게요! 안녕! 2탄에서 또 보자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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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